지금 포기해도 죽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저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저울을 강남으로 옮기면 어때? 넌 미리 해야 돼 대한민국 비겁잖아 두고 봐 앞으로 땅을 가야 돼 땅만한 노다지가 없을 테니까 남서울의 미래는 난 니가 없이 살아도 사람답게 살았으면 좋겠다 미친지를 백날 해봐야 1등 50원도 뽑았습니다 언제 사람처럼 살겠습니까? 엄마주의로 인생 총 칠 수 있냐? 나 예전에 빼긴 게 아니야 나 서현 사업 도와가지고 차감 풀린다 그래 땅종대 돈 용기 끝까지 한번 가보자 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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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